이번 시간에는 높은 라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에 압보가 나타나고 있죠. 5선 위에 덧줄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음표가 걸려있으면 높은 라음이 됩니다. 자 교재도 나오지만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 5번째 프렛을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튕기시면 높은 라음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라음을 누를 때 이런 기본 위치에서 옮겨오기 때문에 자세가 막 이런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힘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시니까 새끼손가락을 잘 누르시고 엄지손가락도 뒤편에 제대로 두신 다음에 집게손가락이랑 마주 보는 위치나 가운데 손가락이랑 마주 보는 위치 이 사이쯤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연습은 앞볼을 보고 당장 예제를 연습하는 것보다는 기타만 보시고 기타와 왼손만 보시고 미 파 솔 라 다시 라 솔 파 미 충분히 솔에서 라가 잘 바뀔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런식으로요. 미 파 솔 라 라 솔 파 미 솔에서 라 로 바뀔 때 엄지손가락도 따라서 움직여 줘야지 엄지 왼손이 실수를 잘 안하게 됩니다. 엄지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벌려서 누르려고 하다보면 라 를 누르지 못하고 솔과 라 사이에 있는 부분을 누릴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엄지손가락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솔 라 이런식으로요. 자 뒤쪽에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파 솔 까지는 엄지손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죠.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라 로 움직일 때는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따라가서 라 를 눌러 주셔야 돼요. 솔을 누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은 가만히 두고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인다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미 파 솔 라 라 솔 파 미 자 이런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 파 솔라 연습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따라가는게 보이시죠 그래서 멘지손가락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멘지손가락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멘지손가락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본 예제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도리아 선법의 로그맛 하나 둘 셋 넷 자 생각보다 잘 안될 수가 있어요 악보 보기도 정신없고 또 손도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악보를 완전히 외워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악보를 외운다는 것은 본인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높은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다 악보를 잘 안보고 하죠 악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악보를 외운 상태에서 혹시나 모를 실수를 대비해서 컷링 용도로만 쓰는 거지 실제로 악보를 보고 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는 주스께끼 노래입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구요 마찬가지로 이제 솔에서 라로 건너갈 때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3줄짜리 C코드 4줄 G코드 4줄 G7코드가 나오니까 화음을 잘 쳐 주시구요 하나 둘 셋 넷 4줄 G7코드 7 1 2 7 4 자 영상에 보시면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화면을 터치하거나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동그란 느낌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거나 터치를 하시면 지금 들으신 강의와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